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350이면 니가 옷 빼면 300 잡고 지금 그럼 2kg 오버하네 그자 2kg 오버 아 오늘 런닝에서 땀을 좀 많이 내라 어이 6 Ved 어 6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1키로 이벼 이렇게 뱉은 다 뺐으니까 4 오늘 먹는 걸 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줄게 알겠죠 아 아 셀프 나 아 아껴먹으라고 오늘 이거밖에 못먹는데 진짜 아껴먹어야지 이거 이만큼 남았으니까 쭉쭉 바로 먹어야지 더 쭉쭉 쭉쭉 젖 조금 더 쪼끔 쪼끔 바로 먹으라 맛있나 έρ 재미 별로 이게 왜 먹어 봤어요 3kg こと ricered 오늘 그것만 먹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는 먹는 냐 그것만는 built 안타깝다 진짜 3kg 오버하면 그거 먹고 소고기 200g 먹고 밥 조금 먹고 물 한 100g 먹으면 되겠다 아끼 물어 이제 다 먹네 이거 아껴 먹을거에요 배고파 힘이 없습니다 힘을 내라 알겠지 이거는 10만원 줘도 안 바꿔 먹을거에요 이거는 이만큼 남은거 10만원 줘도 안바꿉니다 그래 시원하나 지금 아직까지 히야시콜라 이거 뭐 콜라 선진하는 기가 미닝모델 할거라서 이제 예비로 아 이거 진짜 이거밖에 안나왔네 마지막이다 보내주지 시원하게 보내주라 아 끝났다 와 맛있네 네 오늘 이거 먹고 소고기 200g 먹고 오늘 아무것도 먹으면 안된다 알았지 어이 네 알겠나 진짜 딱 먹으면 안돼 진짜로 응 너 텐지 하하하하